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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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저거를 좀 더 갖고 올걸 그랬다 이거를 토치를 토치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또 성공하겠지 이것들 아니다 성공 아니야 전체 공격 아주 좋아 닿지 맞지 아유 맞았어 너는 힐 만해 힐 만해 공격은 얘가 한다 하나 보내고 하나 또 보내고 어 스트레스가 낮아지기도 죽이니까 스트레스가 낮아지기도 하네요 힐 와 스트레스 올라가는거 봐 아 진짜 야 차라리 힐러를 빼고 공격을 넣을까 아 이거 힐이 너무 안차는데 힐이 너무 안차 얘는 스트레스가 왜 올라가는거야 도대체 매닉포 머니라니 일단 들어가 서프라이즈 거미 힐해 오 2 2 characters 2 2 이찼어 전체 공격 아니 앞에다 던지죠 앞에 놈들을 빨리 잡자 하나 보내고 얘도 보내버려 그렇지 얘가 스트레스 빨리 내려가야돼 어? 오바이트 아.. 독인가? 아.. 블라이터 걸렸어 킬 오 2 좋아요 좋아요 광역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게임 별로 안 어렵네 마이 하트 윌 버스트라니 니가 죽여 우와 심장이 들끓고 와 스트레스 쫙 내려갔어 심판을 했다 음식 이랑 불타오르니까 마격을 딱 때려버리면서 애들 스트레스가 쫙 내려가는데 야 이 게임 은근히 재밌네요 어.. 은근히 재밌어 손 대볼까? 오케오케 가자 천천히 천천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거 아니야? 위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되지? 여기요 아 이게 디버프가 안 갈아앉네 이 장비같은것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면 데밀이가 더 세지겠지? 아 왜 스트레스가 또 알타오브라이트 이거는 무슨 슈라인 같은데 버프 20% 데미지 업 한번도 안되나요? 밥을 먹어야된다고? 배고프다고 떠 어디에? 배고프다고 어디 떴어요 1차 밥 먹었때 어? 트랩! 아이씨 스트레스 이빨 받았음 아겐 아 cuent 이건 뭐지 알케미 테이블 아아 아이 딱 걸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게 피 쪽쪽 빠진다 야 여기 어딥니까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잖아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다시 왔던 길을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네요 애들이 저 위에도 가봐야되나 그러면? 저 위를 가봐야되나? 스트레스 쭉쭉 올라간다 아아 좀! 위에 칸을 가봐야겠죠? 70 얘 피가 너무 없어 큰일이야 뭐야 이거 아 배고프다고? 이제 뜨네 아까 괜히 먹었구만 알아서 뜨는데 이건 그냥 굶기는 거야 디스암 트랩 어 트랩을 얘가 할 수 있나본데? 그럼 얘를 여길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레츠고! 아 토치가 없다 이제 큰일이다 서프라이 궁수가 둘이나 한 놈은 스턴 걸어 한 놈은 스턴 걸어 스턴 걸고 넌 힐! 힐 만해! 넌 힐러니까 얘네들 스턴! 아아이 닫지 광역 공격! 광역 공격! 저 뭐야 쟤는 서풍 들고 와서 찌른다? 공격! 아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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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힐! 찔러! 광역! 아아... 속 터진다 진짜 아아... 아! 힐! 힐 만하다 끝나겠는데 한방에 죽일 수 있어! 크리티컬 뜨면 돼! 그렇지! 잊지 마세요. 오버컨프덴스는 슬로우 인시디어스 킬러 삽을 줬어요 삽... 있는데 어 뭐야! 뚱땡이 얘 좀 센데 뚱땡이 하나는 단검이고 하나는 공수고 광역! 스턴! 스턴! 아... 한명 저항했어요 아이씨... 오우! 쟤도 광역 있잖아! 힐! 힐! 오우! 조토가 박진감이 있어! 아아... 좋아... 아하... 광역... 후출혈이라니... 와... 안되겠다. 얘 스턴 걸어놔야겠다. 스턴? 음... 저 몹 뒤에... 박스 같은 거에 뭐라고? 몹 뒤에 박스가 어디있어요? 아 홀리워터 쓰면 스트레스가 내려가지? 공격! 아 아파... 힐! 와아... 팔이나 찼어요? 아주 좋아요... 야 아프다 얘... 와아... 저 단검 아프네... 아 다치 다치... 다시 한번 스턴? 크리티컬 스턴? 짜지... 오케이... 올... 올해피... 올해피... 또 스턴? 한 명 남았지... 그 다음 광역! 넌 힐! 왜있... 히으... 우와... 스트레스받은거 봐... 얘 지금 피 육나마스이요... 울트라가드 님 팬가에 고맙습니다... 뚱땡이 끝내! 아하하하하하하하 안 돼 스턴이 걸려라! 광역! 그렇지, 뜬게임 보내고 어! 2 남았다, 피! 어, 1 남았다! 힐! 힐! 이건 뭐지? 와, 이거 뭐야? 아, 이런 스킬이 있었던 말이야? 이겼을걸, 아하핳 이거 부적부적 날리는 거 저렇게 좋은 스킬이 있었다니 여기서 이거 소모 스킬은 아닌 거 같은데? 어? 뭐야? 클랩토매니악 퍼지드 이게 뭔 말이지? 불안하게? 힐러로 뭘 하라고? 폴리워터로 아, 지금 안 써져 안 써져 안 써져 이게 피 많은 애로 건드리자 참, 씨 이건 건드리면 무조건 그거네 이거 보수방인가? 나 피 없는데? 음식도 없는데? 잡을 수 있을까? 아, 질 것 같은데? 어, 질 것 같은데? 아, 질 것 같은데? 일단 쏴 오, 좋았어 아! 아, 제발, 제발 성직장 쏘지 마세요 그래, 개, 개싸 주댕이 싸 힐 성직장 쏘지 마라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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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블라이트 걸리고 안녕 야 전투 진짜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아주 깔끔한 전투였어요 어? 블리드참 이걸 들고 있으면 출혈저항이 10% 올라가는 대신 크리티컬 확률이 1%가 내려가네요 이걸 여기다 껴주는건가? 그럼 얘를 주는게 나을 것 같애 얘가 공격을 잘 안하니까 잠깐만 크리가 원래 2%였는데 1%나 2%나 1%나 뭐 엘라루나야 고맙다 1%나 2%나 1%나 2%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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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컴플리트죠 오 많이 먹었는데 와 많이 먹었어 처음 던전인데 레벨업이 그렇지 1레벨 됐고 배드갬블러 어 인크리지 찬스 뭔가 찬스가 올라가는데 루징 머니와일 갬블링 할때 돈을 잃을 확률이 올라간데 뭐 이런 법 뭐 이런 디버프가 다 있냐 세상에 얘는 뭐 갬블하지 말란 얘기야? 하면은 돈을 잃는데 얘는 뭐야 어 웨픈 무기 업그레이드 비용이 20% 감소하는 버프가 생겼고 오 윌 오울리 갬블 다 갬블만 좋아하는구나 아 질병 저항이 10% 감소했어요 시클리 스카우팅 찬스가 20% 증가 애드 스카우팅 찬스가 20% 증가 애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일단 타운으로 게임 재미 괜찮은데요 드디어 술집이 언락이 됐고 앱이 언락됐고 여기가 술집인가 여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성당 같은 곳인가 술집인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영웅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대 음 이건 명 여기는 명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높은 힘의 기도를 받는 건가 기도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건 아예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고해성사 같은 건가 어 만약에 얘가 스트레스가 좀 높은데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건가 실태 어 얘는 된다 돈을 내 돈을 내 1250원? 아네 완전 교회가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아니 교회 기도는 공짜로 해야지 헌금은 내가 하고싶으면 하는 거고 5번 돈을 내야 되나? 돈을 잠깐만 이건 뭐죠? 어.. 스트레스 리커버리가 증가한다 갬블링 스트레스 리커버리 아 이걸 하나 해주려 모든 매너의 다이버션과 달리언스 고인과 핵불을 기다리는 것들은 코인과 핵불을 기다리는 것들 브라델 이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나봐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도 뭐가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네요 업그레이드를 다 해야돼 새로 들어오는 게 있나? 어? 두명이 새로 생겼어요 이랑 이랑 똑같은 애 아니야? 얘는.. 얘는 뭐하는 애지? 바디인가? 등에 키타메고 있네? 히로익 엔드 슬라이스 오프 인스피링 인스파어링 튠 맞네 스트레스 힐 아 얘가 스트레스 제거해주는 애다 얘가 바드네 얘가 이걸 이 스킬 쓰면 스트레스를 빼주네요 얘는.. 똑같은 애야 스킬만 좀만 틀리고 근데 던전에 한 던전에 4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팀원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해서 그러면 이거 하자 이거 해줍시다 스트레스.. 어 뭐야 바로 안 해주네? 그러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긴가? 일주일동안 여기만 처박혀있는거 아니야? 블랙스미스.. 블랙스미스.. 이건 100% 완료한거고 뭐 이렇게 맵이 추가가 되네요 하나씩 잠깐만 우리 탱커가 없는데? 이거 그냥 한주 그냥 넘기는건 없나요? 탱커가 필요한데 이거 안가고 한주 그냥 넘기는거 없나? 그런건 없나본데? 아 재기랄.. 어떻게 해야되지? 몰라 그냥 가 한번 들이대보고 안되면 퇴야지 뭘 전부다 이거 전부다 도적대야 도적대 4명이 다 다 도적대에요 도적대 가자 토치가 8개정도 사고 음식을 12개 12개 이게 돈을 버는게 버는게 아니네 아.. 한만큼 계속 쓰네 또 살거 있을까? 삽을 하나 살까? 크흠 그리고 전에있던 물건은 다 사라지나요? 그리고 전에있던 물건은 다 사라지나요? 전에있던 던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은 사라지나요? 다 버리고 오는거야? 와아 그럼 이거 낭비 많이 사과도 안되네 헤엑 왜이렇게 커 어 아 토치 더 사올걸 아까꺼보다 좀 더 큰데 일단 일로가자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스 받고 시작하냐 어 삼엽충님 편가기 고맙습니다 시작한지 뭐 얼마 됐다고 근데 애들 체력이 쉽고 20이 20이 20 아 큰일이다 내 앞줄 자체에 있는게 스트레스인가? 어 두 칸 깠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냐 뭐야 이거 멘탈이 쓰레기야 애들이 어 아무것도 없다 들어가 들어가 일로 갈거야 아 아 만나자마자 스트레스 아 아 스트레스 이빠이 이빠이요 아 아 스트레스 이빠이 이빠이요 아 아 그렇지 이거 뭐야 뭔 스킬이야 아 자리 바꾸기 스킬이야 하하하하 4에서 7 데미지 5에서 9 데미지 아 이거는 그냥 출혈거는거구나 어 심장찍기 디버프가 걸렸어? 뭐야 이거 쟤를 죽이면 디버프 걸려? 20% 데미지 30% 회피 감소에 적중률 감소 좋지 않은데요 버프 이거 뭐야 크리티칼 스톤 크리티칼이일 증가하는 대신 스피드가일 감소한다 스피드 4 6 3 3 크리 6% 이렇게 해주고 크흠 우리 얘 둘 중에 한명이 스트레스 낮춰주는 애가 있었는데 누구였지? 아 얘가 스트레스 낮춰주는 애였지 그럼 얘를 뒤로 보내자 스트레스 좀 받겠는데 이렇게 맨 뒤로 보내 히히히히히 가자 그렇게 한 거라는 필요없는 게임 같은데요 가방이야 오 식량 두개 이렇게 아무도 없나? 아무도 없어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여기 위치고 이리로 가야죠? 위로 이거는